이번 시간에는 Secure Shell, 줄여서 SSH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원격 저장소에 접근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원격 저장소를 저는 이제 GitHub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GitHub이라고 하는 서비스 자체는 원격 저장소의 필수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형 원격 저장소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응용하시면 여러분이 직접 원격 저장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우리가 GitHub을 통해서 원격 저장소를 사용할 때 어떻게 그 저장소의 주소를 따냈냐면 자, 여기 보시면 clone or download에서 여기에 clone with https와 use ssh라고 하는 두 개의 옵션을 GitHub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은 clone with ssh 말고 https라는 걸 썼고요. 이걸 썼을 때의 장점은 여러분이 뭐 특별히 복잡한 개념이나 설정을 하지 않고도 그냥 아이디어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원격 저장소에 푸시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단점은 여러분이 푸시를 할 때마다 또는 이제 원격 저장소에 접속할 때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된다는 귀찮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사용할 방법은 ssh라고 하는 다른 방식의 통신 방법을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 방식의 아주 중요한 장점은 여러분이 이제 그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할 때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ssh는 자동 로그인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https라고 하는 통신 방식이 있고 ssh라는 통신 방식이 있는데 ssh라는 통신 방식은 자동으로 로그인해주는 또는 로그인을 여러분이 할 때마다 하지 않아도 되는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일 뿐 ssh, https는 서로 대등한 관계에 서로 다른 통신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알고 있어야 될 것들 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죠. 자, 우선 여러분 운영체제 상관없이 ssh keygen이라고 하시면 엔터를 치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있는 이 경로 있죠? 이 경로를 좀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 그리고 엔터, 엔터 치시면 뭐가 생성이 되냐면 말하자면 여러분이 ssh를 통해서 다른 컴퓨터로 접속할 수 있는 비밀번호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비밀번호는 id 비밀번호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다가 그 기억한 비밀번호를 이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제가 한 방식의 비밀번호는 이 기계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비밀번호를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비밀번호를 1234로 하면 그거는 정말 쉽게 뚫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만든 이 비밀번호는 절대로 뚫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왜냐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 비밀번호가 어디에 저장됐는지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경로 있죠? 저 경로입니다. 자신의 홈 디렉토리, 저의 경우는 egoing이라는 디렉토리고 그 디렉토리 밑에 .ssh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id-rsa라는 파일과 id-pov라는 파일이 생겼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실행한 결과 이름이 다르다면 그 이름에 해당되는 파일이 생겼을 거예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cd 그리고 여기 있는 주소를 경로를 카피하셔도 되는데 여기를 근데 귀찮으니까 그럴 때는 물결 표시를 하면 저것은 자신의 홈 디렉토리, 저의 경우는 여기라는 뜻이에요. .ssh라고 하면 자신의 홈 디렉토리에 생성된 .ssh라는 디렉토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제가 파일을 보기를 했더니 어때요? 두 개의 파일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 있는 id-rsa라고 하는 파일과 id-rsa.pov라는 파일이 생겼는데 이 두 개의 파일은 이렇게 분리됩니다. id-rsa는 private key id-rsa.pov는 public key라고 분류해요. 그래서 private은 사적인, 비밀의, 비공개의 이런 뜻이고 public은 공적인, 공개된 이런 뜻이죠. 그래서 id-rsa라는 파일은 비밀번호가 저장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public key인 id-rsa.pov에는 비밀이 아닌 공개된 정보가 들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ssh를 통신을 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컴퓨터, 밑에 있는 노트북 컴퓨터가 여러분의 컴퓨터라고 치고 여러분이 접속하고자 하는 컴퓨터는 위쪽에 있는 저 서버 컴퓨터라고 하면 private key는 여러분의 컴퓨터에 저장이 되고 public key는 여러분의 컴퓨터에 역시 저장되어 있었던 그 id-rsa.pov라는 파일을 카피해서 여러분이 접속하고자 하는 컴퓨터에 접속한 다음에 거기에 일정한 디렉토리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의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id-rsa라는 파일이 있죠? 그 파일을 만들 때 같이 생성된 id-rsa.pov라는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에 접속할 때 여러분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이 두 대의 컴퓨터 사이에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절차를 거쳐서 안전하게 여러분의 로컬 컴퓨터가 서버 컴퓨터에 자동 로그인을 해주는 기술입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이 원리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자신의 로컬 컴퓨터에는 private key 원격 저장소가 있는 서버 컴퓨터에는 public key가 저장이 된다. 그리고 자신의 로컬 컴퓨터에 있는 private key는 절대로 노출되면 안 되고 자신의 public key는 자신이 접속하고자 하는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으면 자동 로그인이 가능하다. 딱 이 정도의 느낌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id-rsa.pub라는 파일을 서버 컴퓨터에다가 원격 저장소가 존재하는 컴퓨터에다가 놓을 것인가 그건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서버 컴퓨터에 접속하고 그 서버 컴퓨터에다가 저 파일을 어떤 규칙에 따라서 저장을 그냥 시키시면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원격 저장소는 어쨌든 github이라고 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서버 컴퓨터에 접속하는 복잡성은 여러분이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github이 제공하는 이 웹 사이트를 통해서 저 퍼블릭 키를 저장하시면 돼요. 해볼게요. 자 일단은 id-rsa.pub의 내용을 한번 화면에 출력해 봅시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은 cat입니다. 그러면 저 텍스트 파일에 있는 내용을 화면에 보여주죠. 자 그럼 저는 여기 있는 이 파일을 잘 카피해서 여러분 정교하게 카피하셔야 돼요. 카피하고 그 다음에 github의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부분에서 settings라고 되어 있는 걸로 한번 가보세요. 자 그럼 여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sshngpgkis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원격 저장소인 github에 여러분의 공개 키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new ssh key를 클릭하세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자신의 지역 저장소의 이름을 그냥 적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my home dev machine 이런 식으로 적고 그리고 우리가 카피한 값 있죠? 그것을 음 붙여넣기 합니다. ctrl v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 그리고 add ssh key 그럼 이렇게 등록이 되었죠? 그럼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웹을 통해서 여러분의 서버 컴퓨터인 github의 원격 저장소에 여러분의 public key를 저장한 겁니다. 그 public key는 여러분의 지역 저장소에 있는 id under rsa 와 음 서로 짝꿍이에요. 예 그 두 가지는 서로 짝꿍이기 때문에 어 id under rsa 라고 하는 이 private key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id under pub 라고 하는 public key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다라는 규칙 내지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접속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간단하게 저장소를 좀 빨리 한번 만들어 보죠. 새로운 저장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git from the hell ssh 그리고 public 그리고 create repository 음 그럼 주소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ssh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주소가 나오죠. 이걸 일단 copy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to create new repository on command line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아직 그 저장소를 지역 저장소가 없었던 상태에서 이 원격 저장소 기반으로 하고 싶을 때 이걸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하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거 그대로 따라 하지 말고 카피해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음 git clone 그리고 방금 카피한 주소를 붙여넣기 하구요. 그리고 git from the hell underbar ssh 라고 하고 엔터를 쳤을 때 클로닝 into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yes를 누르세요. 네. 한 번도 접속한 적이 없었던 곳에 접속하려고 하는데 정말 접속할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보완적인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죠. 자 git fth underbar ssh 라는 그 우리가 방금 생성한 디렉토리로 저는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f1.txt 라는 파일을 만들고 a 라는 내용을 눕고 esc w q 엔터 git add f1.txt git commit minus m 1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push 했을 때 push가 잘 된다면 우리는 어 ssh key 즉 id underbar rsa 와 id underbar .pub 라는 그 두 개의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그 일종의 비밀번호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자동으로 여러분이 자동으로 여러분의 컴퓨터가 로그인해서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를 업로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주 복잡한 과정들이 있지만 그것은 사용자인 우리에게는 투명한 거죠. 감춰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ssh key를 이용해서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그리고 보다 안전하게 ssh 통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